저한테 되게 행복한 일이었던 게 내가 해온게 정말 잘한 거구나 현장에서도 많이 오셨고 학습회도 내려와서도 많이 오셨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많이 울었을 텐데 내 인생에 생일이 생겼구나 행복한 거야 생일 분들한테 또 멤버들한테 그들의 자부심이 저의 자부심이라고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는 것 같기는 해요 1년만 지나도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멤버들도 그렇고 자작곡을 한 번 내보는 게 소원인데 마마 전에 내가 할 수 있을지 마마 후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해보고 했던 게 있다면 아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더 할 수 있을지 내가 해 온 게 무슨 일을 제일 좋아했을까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됐을 때까지 바로 이 싶은 일을 Psychなом 얼마나 specialty 그러나 한번 reach wasting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